과연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당당! 다다당! 당당! 여섯 개의 불빛! 나도 몰라. 오! 뭐야 이거? 누구야? 머들일치! 오늘 오랜만에 같이 출근! 아치아치 오늘 금요일! 아싸! 이거 월요일 휴일! 아싸! 아싸! 가야돼! 가야돼 가야돼! 나 열로 들어갈게! 빠이빠이! 고마워! 미끄러움이 또 아쉽지 않으니 다섯 개 담아? 방금 불안한 샷 이거 다 먹기 전에 다른 데서 또 세일해 내가 그냥 기분 낸 거야 제 생일 파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무엇을 사셨습니까? 코난드럼이랑 포슈토 시즈 오 이 색깔 보성 와 이거 그거잖아 멜론에다가 싸먹는 거 우리 집의 자랑 드디어 여기 캐나다 온 지 1년 만에 게시한 여기서 스마트 뷰를 클릭하면 됐다 무슨 음악 칠까? 내 방구석을 와인바로 만들어보자 와인바도 찾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코난드럼 수수께끼 같은 와인 앱을 먹어볼 거예요 여보 자연스럽게 해 얘랑 대화하지 말고 와 코난드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약간 돼지 냄새가 날 것 같긴 한데 진짜 맛있겠다 와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와 열자마자 올라오는 향 무엇입니까? 오빠 자꾸 카메라... 오빠 자꾸 카메라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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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규모가 이렇게 따라주시고요 괜히 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배치시켜줍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나와주셔야 나와주시기 안 돼 나랑 결혼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와서 나랑 한 잔 할래? 응 역시 보통은 한다 진짜 중간은 한다 중간은 한다 이게 24달러? 어 맞아 24달러 내 생각에는 19년도선 요정도 가격선에서는 개인적으로 코난드름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오우 이제 취향이 생겼어 여기 이게... 밸런스가 있어 막 쉬지도 않고 막... 그렇지도 않은데... 아무 생각해도 너무 초췌한데 참... 참... 진짜 너무 정말 춥네 여보 근데... 저 뒤에... 저렇게... 화면을 틀어 놓은 게 진짜 와인바 같이 만든다? 안녕하세요 아... 하하하하하하하 미소니 겸배레 아... 저거기 겸배레 아... 아... 아우... 적응 안 되는 사람 너럿이야 아무튼... 내가 좀 차분할 뿐이지? 응 족발 먹으러 가는 소감이 어때요?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 가장 기대하는 거는? 아... 불족발을 먹었지 그냥 족발을 먹었지 그게 가장 고민인데 오빠 모자 늘어나 하하하하 오빠 생일 축하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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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자 역시 우리는 날씨 요정인가봐 고마워 먹으러 나오는 날은 무조건 이런가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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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 고마워 야 진짜 고난의 족발이다 족발 진짜 많이 쓸거야 날씨 안오고 싶어지네 빨리 가 나 올 때마다 날씨가 이래서 야 너 들고 넘어주세요 안돼 아니 맑은 하늘에 누워 맑은 하늘에 누워 맑은 하늘에 누워 맑은 하늘에 누워 틀려 틀려 나 이거 GTA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여기 가자 오빠 거기 아니야 거기 약국이야 여기야 우리 그가 있어야 되지 와 들어가 술이 안되는데? 오픈인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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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야 어 어 어 나이가 불족발에 호박 또는 치즈 둘 중에 하나 할까? 그럼 불족발 정식에 족발 정식할래? 오? 참 좋아 한 명만 주먹밥으로 업그레이라도 한 명만 주먹밥으로 업그레이라도 응 요거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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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내가 될까? 내가 될까? 내가 될까? 우리가 오는 날은 왜 자꾸 이런거야? 그게 없어 여보 여보가 말한 버스가 없는데? 아니 이게 지나가서 안 나오는거야 다시 오려면 한참 멀어 4분에 온다 4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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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못 왔어 빨리 못 왔어 오늘 역대급 추위야 너무 추워 이거 이거 세썸이 뭐야 이거 내가 작은걸로 2개를 샀지 아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 장난 아닌데? 그치 그치 갬성이 아주 그냥 이게 세썸이 뭔데 타라 세썸이 아참 뭐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요거는 제일 많이 먹는데요 짠클 딸기 생각 몇 개 해야 되지? 없으면 몇 개 하나씩이나 줘 하나씩만 꺼져줘 얼굴 좀 괜찮아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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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자치같은 쇄가 아니 이거 이런다고 하고 농은 잡으며 b 돌잡이 할 것한테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두 돌 나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카메라에 담기니까 아 진짜 아 내가 왜 나 근데 찌그란 말 아니야 찍어 안 시켰는데 내가 많이 찍어줘야겠어 오 괜찮다 이거 어제 막내랑 통화를 하는데 막내 친구들이 이제 같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이 뭐 한 명이 셋이서 이제 있는데 걔가 갑자기 아 제가 할 말이 있다면서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면서 막 진짜 이러는 거야 내가 스스머니 짱팽이에요! 막 이러면서 어제 둘이 엄청 웃었어 이러면서 막 대박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진짜 잘 부를까요 우리 회사 갔는데 근데 좀 아까워서 꼭 꺼달라 진짜 신기해 너무 웃겨 진짜 신기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큰 힘이다 아이 귀여우미들 재밌게 놀아 안녕 안 돼 안 돼 등장 시키자 하루종일 배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데뷔한 게 진짜 잘 부를게 너무 웃겨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